광우 만나서 반갑습니다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들었어요 소나무에 아주 광팬인 애청자분께서 계시는데 그분에게 조카가 있대요 한 10살 정도 된 조카가 있는데 조카가 10살 된 조카가 소나무를 너무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잠자기 전에도 엄마한테 엄마나 광우 스님 소나무 틀어줘 하고 그거 들으면서 잠을 잔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광우 스님이라고 안 부르더래요 뭐라고 하냐면 광우 삼촌 광우 삼촌 한대요 그 얘기를 듣고 그래서 광우 삼촌 소리까지 듣는구나 그래서 어쨌거나 아이가 소나무를 보고 있다면 제가 너무나 고맙다고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도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겨져 있는 소중한 나 무한엠보 이 프로그램을 너무나 애청해줘서 고맙다라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불교에서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잘 먹고 잘 살고 부기와 영화와 명예와 권력을 누리는 행복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죽고 나면 뿔뿔이 흩어지는 영원하지 않은 허망한 행복입니다 사실 다 꿈과 같은 거죠 우리 주변 사람들이 다 똑같은 얘기해요 살다 봤더니 명예도 권력도 다 필요 없더라 몸 건강하고 마음 편안한 게 최고더라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맞상 놓으라면 놓아요 못 놓아요 다들 말로는 잘해 말로는 다 도인이야 근데 맞상 놓으라고 하면 자기의 욕망과 집착을 놓으라고 하면 쉽게 놓아진다 안 놓아진다 그게 바로 우리 중생들의 업장이죠 우리 중생들의 근원적인 업보가 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세속에서 얻는 행복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로지 깨달음의 행복만이 진정한 영원한 행복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은 번뇌의 소멸을 뜻합니다 무엇의 소멸이라고요? 번뇌의 소멸이라고 한다 불교에서는 108가지 번뇌가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108번뇌 하잖아요 그리고 8만4천가지 번뇌가 있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8만4천가지 번뇌든 108번뇌 결국 세가지로 집약이 됩니다 오로지 이 세가지로 모든 번뇌를 다 함축시킬 수가 있는데 그 세가지가 바로 삼독이라고 부릅니다 삼독, 세가지 독이다 그 세가지 독이 무엇이냐 탐욕, 성냄, 어리석음 그래서 탐, 진, 치, 삼독이라고 부릅니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여러분들 탐욕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화나요? 안 나요? 화나죠? 여러분 지혜로워요? 어리석어요? 자기를 이렇게 잘 알아 이 정도면 반쯤 깨달았네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이 세가지 독 이 삼독이라는 번뇌가 우리 중생들의 깨달음과 진정한 행복을 장애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수행이라는 것은 사실상 탐, 진, 치 이 삼독을 소멸하는 과정이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의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불교에서는 오랫동안 이 탐욕, 성냄, 어리석음 탐욕이라는 것은 더 깊이 들어가면 나라는 것에 대한 집착입니다 나라는 것에 대한 집착 그리고 내 것에 대한 집착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스님 저는 저 자신보다도 자식을 더 사랑합니다 저는 저 자신보다도 남편이나 아내를 더 사랑합니다 저는 저 자신보다도 제 가족을 더 사랑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누구 가족이니까 나라는 게 낀 거예요 내 자신, 내 아들, 내 딸, 내 남편 내 아내, 내 가족 결국 내가 아닌 가족을 사랑하지만 가족 안에 중심이 결국 누가 있다? 내가 있는 거예요 결국 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생이 가장 버리지 못하는 집착 중에 하나가 나와 내 것이라는 집착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내 것이라는 이 탐욕과 욕만을 완전히 내려놓았을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얻게 된다 비우면 비울수록 더 큰 충만함을 느끼게 된다 라고 불교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얘기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 이야기의 핵심이 그러니까 허망한 집착을 놓아버리고 욕심 없는 삶을 살아라 이 뜻이잖아요 또 이걸 또 이상하게 받아들인 사람이 있어요 그럼 스님 오늘 불러 이혼할까요? 뭔 얘기야? 내가 욕심 없는 삶을 살아라 했지 이혼하라고 했어요? 아니 스님 가족들에 대한 집착도 내려놓으라면서요 가족에 대한 집착은 내려놓되 집착 없이 가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 아 하고 어 하고 알아들어야지 여러분 가족도 내 것이라는 집착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집착을 내려놓으세요 하면 아 그러면 뭐 이혼 도장 찍고 말년에는 나 혼자 편하게 살아야겠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가끔 소나무 보시는 분들도 가끔 아마 절에 안 다니는 분들일 거예요 내가 이야기하려는 그 핵심이 A인데 꼭 B로 비꼬아가지고 왜곡해서 해석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미치고 팔짝 뛰겠어요 아니 내 얘기가 그 얘기가 아닌데 꼭 이상하게 왜곡해서 어 갑자기 화가 나네요 제 말 뜻 이해 가시죠? 욕심을 버리라는 거는 나의 어떤 허망한 허망한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욕심을 버리라는 뜻이지 허망한 집착을 버리라는 뜻이지 허무주의로 염세주의로 살아가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 알아들었어요? 믿을 수가 있어야지 이래놓고 뒤에서 또 딴소리 하면 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혜로우시니까 잘 이해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나와 내 것에 대한 욕망을 내려놓는 거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나와 내 것에 대한 욕망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 첫째가 재물욕 재물욕 둘째가 명예욕 명예에 대한 욕망 그 다음에 셋째가 성욕 막 결혼해서 뭐 러블러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성욕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식욕 식욕 막 이렇게 자꾸 먹는 거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수면욕 또 잠은 어느 정도 자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다섯 가지의 욕망에 우리가 푹 빠져서 진리와 깨달음의 세계를 놓아버리고 이 욕망을 추구하는 삶만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 재물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런데 남 뒤통수 쳐가면서 욕심 엄청난 욕심을 가지고 남 괴롭히면서까지 재물을 추구하는 거는 바로 죽은 뒤에 나쁜 세계에 떨어지는 지름길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기본적인 명예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그런데 남에게 피해주면서까지 스스로 관심 받고 명예를 이루기 위한 것도 아주 잘못된 행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수많은 욕망들에 우리가 파묻혀서 진정한 진리와 깨달음의 길을 놓치고 있구나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탐욕과 욕망을 다 내려놓았을 때 진정한 큰 행복을 얻게 된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아주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시리마라는 이름의 기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주 고급 기생이었대요 이름이 뭐라고요? 시리마 그런데 엄청나게 예뻤대요 너무 예뻐가지고 이 수많은 사람들이 시리마하고 하룻밤을 보내려면 천량을 내야 됐대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그 나라를 대표하는 아주 유명한 기생이었는데 그런데 이 기생하고 하룻밤을 자려면 얼마를 내야 된다고요? 천량 어떤 부자가 와서 너하고 하룻밤 자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얘 천량입니다 야 조금만 깎아줘 했더니 이 기생이 시럽마 이랬대요 시럽마 시럽마 그래서 이름이 뭐가 됐다? 시리마가 되었다라는 믿거나 말거나 시리마 시럽마 그런데 이 기생이 처음에는 성격이 아주 못됐대요 엄청나게 못된 성격이었는데 부처님의 살법을 듣고 마음의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를 아라한이라고 부르잖아요 아라한이 되려면 네 단계의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함이 되는데 이 시리마는 아주 성격이 못된 여자였는데 부처님의 살법을 듣고 수다원가를 얻게 됩니다 아라한이 될 수 있는 제1단계 깨달음을 얻어요 엄청난 경지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양심을 완벽하게 회복한 이 시리마는 이제 부처님의 제자가 신도가 되기를 이제 서원을 세운 뒤에 매일매일 8명의 비구스님들을 모시고 18명의 비구스님들을 모시고 8명의 스님에게 매일매일 공양을 올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8분의 스님을 모셔서 아주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공양을 올렸는데 하루는 그 시리마의 집에 가서 공양을 얻어두신 8명의 스님 중에 한 분 스님이 절에 와서 자랑을 한 거예요 내가 저기 시리마의 집에 가서 시리마라는 신도에게 내가 점심을 얻어먹었는데 음식도 엄청 맛있고 그런데 예뻐 이러면서 스님이 엄청나게 예쁜데 요리도 잘해 이러면서 입에 침이 마르게 칭찬을 한 거예요 스님이 신도 얼굴이 예쁘니 못생겼니 이런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아직 못 깨달은 스님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부족한 스님이에요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막 자랑을 하니까 그때 젊은 스님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젊은 스님이 대박 이러면서 나도 갈래 나도 갈래 나도 데려가 젊은 스님이 이랬대요 참 철이 없어 아직 못 깨달아서 그래요 나도 갈래 갈래 해가지고 이제 그 젊은 스님을 데리고 시리마의 이제 그 다음날 시리마에게 공양을 받기 위해서 시리마 집에 갔답니다 하필이면 그날에 시리마가 지독한 어떤 감기 몸살에 걸려가지고 쓰러져 있었대요 근데 이제 스님들이 점심때 여덟 분의 스님들이 공양 받으러 오니까 이 시리마가 그래도 스님들이 거룩한 스님들이 오셔서 공양을 받아가시는데 내가 그래도 인사는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하인에게 부탁을 해서 이렇게 옆구리에 부축을 받아가지고 문 앞에 나와서 스님들한테 다 이렇게 인사를 드렸대요 스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차린 건 없지만 공양을 잘 받아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인사를 드렸는데 시리마가 예쁘다고 소문듣고 그 철없던 젊은 스님이 딱 보더니 저렇게 얼굴에 화장기도 없고 몸이 아픈데도 저 정도로 예쁘면 평상시에 건강했을 때 화장했을 때는 얼마나 더 예쁠까 철이 없어 철이 없어 그리고 상사병에 걸렸어 시리마를 보고 짝사랑에 걸려버렸어 이 스님이 그래서 끙끙 안는 거예요 시리마 시리마 그래서 맨날 이제 스님 공양하러 가야지 근데 이제 상사병에 걸렸으니까 나 시리마 보고 싶어 시리마 보고 싶어 옆에 있는 스님들이 그러면 시리얼이라도 타줄게 시리얼이라도 먹어 이러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짝사랑에 빠졌는데 시리마가 그날로 갑자기 목숨이 끊겼대요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나라에서 유명한 기생이었고 또 부처님의 그 신도였잖아요 독실한 신도였으니까 그 나라의 왕이었던 빈비사라 왕이 이제 부처님께 보고를 올립니다 부처님 독실한 신자였던 시리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가만히 침묵을 지키시다가 왕이시여 부탁이 있습니다 말씀을 하시죠 시리마를 묘지에 갖다 놓되 화장하지 마시고 몇 날 며칠 동안 일체 까마귀나 들진승들이 시체를 훼손하지 못하도록 묘지에 이렇게 갖다 놓고 그 시체가 상하지 않게 좀 지켜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왕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죽은 사람의 시체를 화장하지 말고 묘지에 놓고 병사들을 시켜서 까마귀나 들진승들이 이렇게 파먹지 못하게 지켜달라 근데 부처님께서 워낙 깊은 뜻이 있으시겠지 하고 왕이 예 부처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시리마를 이제 공동묘지에 놓고 병사들을 시켜서 지키게 합니다 여름이 덥잖아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니까 막 몸에 구더기가 끓고 막 몸이 이제 썩어서 무너지고 막 살이 막 부글부글 막 끓어오르고 시체가 막 부패돼 버리는 거예요 그때 며칠이 지난 뒤에 시체가 거의 이제 썩어서 이제 몸이 이렇게 막 무너지고 있을 때 부처님께서 그 젊은 스님 짝사랑에 빠진 젊은 스님을 포함해서 젊은 제자들을 데리고 시리마가 있는 공동묘지에 갑니다 공동묘지에 딱 근데 소문이 난 거예요 부처님이 수많은 젊은 스님들을 데리고 시리마가 있는 공동묘지에 가신다 그 얘기를 듣고 왕과 대신들 신하들도 시리마가 있는 공동묘지에 같이 모였어요 부처님이 다 시리마가 있는 공동묘지에 왔는데 시리마한테 짝사랑에 빠졌던 그 젊은 스님은 시리마가 죽은 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뭐 방에서 시리얼이나 먹고 있었겠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다가 딱 보니까 시리마에 썩어가는 몸을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충격을 딱 받은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슬퍼하고 애통해하다가 그 썩어가는 몸을 보면서 사람의 육신이 아무리 살아생전에 아름답다 하더라도 썩으면 저렇게 다 흩어지는 건데 내가 저런 몸뚱아리에 사랑에 빠졌구나 하면서 마음에서 막 부끄러움이 일어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옆에 찾아온 왕에게 다음과 같이 부탁을 합니다 왕이시여 이 시리마를 누구든지 천량을 내면 이 시리마와 하룻밤을 보내게 해주겠다라고 공고를 내려주십시오 썩어버린 시리마의 시체를 두고 그 왕이 공고를 내렸어요 누구든지 천량을 내면 이 시리마와 하룻밤을 보내게 해주겠다 누가 있느냐 그러니까 천량을 내고 시리마 썩어버린 시리마 시체하고 하룻밤을 보낼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없죠 있으면 정신병자죠 그렇잖아요 썩어가는 시체로 어떻게 하룻밤을 보내요 그래서 천량에서 500량으로 내렸대요 500량 그런데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100량으로 내렸대요 그래도 없어요 50량으로 내렸대요 그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자 이 왕이 뭐라고 했냐면 공짜다 이 시리마와 하룻밤을 보내고 싶은 사람은 무조건 공짜다 근데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 그때 부처님께서 수많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제자들아 잘 들어라 시리마가 살아생전에 살아생전에는 이 나라의 수많은 부자들이 천량을 내고서라도 하룻밤을 보내고 싶어했다 그런데 천량을 내고서라도 하룻밤을 보내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밀려있었기 때문에 애를 태우면서 몇 날 며칠을 기다려야 됐다 근데 지금은 저 시리마가 죽어서 몸이 부패돼서 썩어가고 있으니 공짜로 하룻밤을 보내라고 해도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는다 우리의 몸뚱아리가 이와 같다 살아생전에는 사랑하고 애착하고 탐내어도 결국 썩어버리면 이 육신은 결국 부패돼서 흩어질 뿐이다 그런데 무엇하러 이 몸뚱아리에 그토록 탐욕을 일으키는가 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내리십니다 아름다운 이 몸을 잘 관찰해보라 아름답게 꾸며진 이 몸을 잘 관찰해보라 상처투성이요 많은 뼈들로 지탱되고 있으며 자주 병들고 망상이 가득한 이 몸은 영원하지도 않고 경고하지도 않다네 아무리 아름답게 잘 꾸민 이 몸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항상 몸에는 상처투성이고 항상 알게 모르게 우리 몸에 이런저런 상처가 많잖아요 그리고 알고 보면 겉가죽은 아름다워 보여도 속으로는 수많은 그냥 뼈들로 지탱되고 있는 가죽주머니에 불과할 뿐이며 항상 자주 병들고 마음속에는 뭐가 가득하다? 망상이 가득하다 이 몸뚱아리는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도 않고 경고하지도 않다라는 가르침을 듣는 순간 그 시리마에게 짝사랑에 빠졌던 젊은 피구가 몸과 마음에 대한 모든 허망한 집착이 산산이 부서지면서 그 자리에서 깨달음을 얻었다 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이 몸뚱아리에 너무 집착을 해요 그렇죠? 우리도 우리 몸뚱아리에 엄청 집착하잖아요 매일 매일 샤워하고 매일 막 이렇게 비누칠하고 또 뭐 목주름 제거제 화장품 있으면 철수 엄마 이게 좋아? 아니야 아니야 이게 괜찮다라고 그럼 이렇게 해주고 또 영희 엄마 요새 수분크림 좋은 거 있어? 뭐가 또 어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발라요 잘 알아요 찔려요? 이렇게 끊임없이 자기 몸을 끊임없이 가꾸고 애착하고 내 몸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건 좋아요 그렇죠? 여름에 쉽네 팍팍 풍기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런데 몸에 대한 애착만큼 내 마음을 닦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특히 우리 주변 중생들 보면 꼭 다들 몸뚱아리에 집착해서 꼭 예쁜 것들 몸매 좋은 것들에 막 이렇게 탐을 내잖아요 TV 틀어봐요 TV 틀어보면 어우 진짜 그 유명한 그 가수들 인기 많은 애들 나와서 막 춤추는 거 봐요 어우 진짜 다 이쁜 것들 인형 같은 애들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뭐에 집착하고 있다? 몸뚱아리에 집착하고 있구나 그런데 몸뚱아리에 집착하는 만큼 우리는 무엇을 닦고 있지 않는다? 마음을 닦고 있지 않는다 이게 바로 중생의 업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봐요 스님 젊은 나이에 출가하셨는데 절에서 공부만 하면 심심하지 않아요? 그건 제가 항상 드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재밌는 거는 부처님 공부입니다 저는 부처님 공부를 할 때마다 정말 내가 출가하길 잘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이 마음 닦는 공부가 사실 세상에서 제일 재밌습니다 TV를 보고 내 몸을 가꾸고 예쁘게 생긴 사람들하고 데이트 해봤자 그때뿐이에요 항상 공허해요 끝나고 나면 공허해요 그렇잖아요 만날 땐 기쁘지만 헤어질 때는 싫어 싫어 1분만 5분만 그럼 우리 결혼할까? 그럼 이제 결혼해요 그리고 저는 혼자 사는 스님이 제일 부럽습니다 뭐야 CD 좋다 결혼해 놓고 혼자 사는 스님이 제일 부럽대 장난쳐? 그런데 제가 좀 흥분했어요 마음 닦는 수행은 해도 해도 즐겁고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 수행이야말로 이 몸에 애착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닦는 수행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공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500명의 스님이 계셨어요 500명의 젊은 스님들이 계셨는데 부처님께 수행 주제를 받고 명상하는 수행 주제를 받고 어디 다른 사찰에 가서 열심히 수행을 하시다가 500명의 스님들이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해지는 산매를 얻었다고 합니다 산매라는 것은 몸과 마음이 고요해지고 편안해지는 깊은 마음의 경지를 뜻해요 그런데 산매의 경지에 이르게 되면 몸은 고요하고 편안해지지만 그건 진정한 깨달음이 아니에요 깨달음의 지혜와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고 편안해지고 안정되는 것은 또 차별이 있어요 그런데 이 500명의 젊은 스님들이 몸과 마음이 고요해지고 편안해지는 산매를 얻은 뒤에 야! 이게 깨달음이다! 라고 착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500명의 스님들이 부처님께 자기들이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것을 검증받기 위해서 부처님이 계신 곳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이제 모든 걸 다 꿰뚫어보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아, 500명의 젊은 스님들이 저기 사원에서 열심히 수행을 하다가 몸과 마음이 고요해지고 편안해지는 산매를 얻었구나 그런데 이 산매를 진정한 깨달음이라고 착각하고 있구나 내가 그걸 깨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500명의 스님들이 부처님을 찾아왔을 때 부처님께서 당신의 시자였던 안한스님에게 부처님께 지금 인사 드려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다 화장터에 가서 하루 반납 동안 하루 밤동안 화장터에 가서 명상을 하고 오너라라고 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한스님이 그 500명의 스님을 찾아가서 500명의 스님을 지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500명의 지금 이 비구분들께서 부처님을 지금 만나 뵙고 인사를 드려도 아무 효과가 없을 것이다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어디에 가서 화장터에 가서 화장터에 가서 하루 밤동안 명상을 하고 오라고 시키셨습니다 500명의 스님들은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깊은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는 500명의 스님들이 이제 화장터에 갑니다 화장터에 가면 이제 화장을 해서 재가 된 것도 있고 혹은 아직 화장을 하지 않고 오래돼서 부패된 시체도 있고 이제 막 죽은 젊은 여인의 풋풋한 시체도 있고 수많은 시체들이 쌓여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500명의 스님들이 이렇게 명상을 하고 있으면서 시체들을 보는데 거기에 막 이제 오래돼서 부패된 시체들을 보면서 막 구역질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죽어서 살결이 풋풋한 젊은 여인의 시체들을 보게 되니까 갑자기 고요하고 평온했던 마음에서 욕망이 이렇게 일어나는 걸 느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부패되지 않은 여인의 젊은 여인의 그 몸뚱아리들을 보고 이렇게 욕망이 일어나는 걸 싹 느끼면서 500명의 스님들이 당황하게 됩니다 야 우리가 깨달음을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살아있는 사람도 아니고 죽은 여인의 그런 어떤 벌거벗은 몸뚱아리를 보고 우리 마음의 욕망이 이렇게 일어나는 걸 이렇게 바라보니 이게 과연 진정한 깨달음이겠느냐 하고 서로가 당황해하고 있을 때 그때 부처님께서 환한 광명을 일으키면서 그 500명의 스님들 앞에 딱 나타나십니다 신통력으로 환한 광명을 일으키면서 500명의 스님들 앞에서 딱 나타나면서 이제 부처님께서 아 이제 때가 되었구나 이제 지금이야 라는 말로 가르침을 전해 때가 되었구나 이 500명의 스님들의 마음을 일깨워줄 때가 왔구나 하시면서 환한 광명 속에 화장터에 있는 500명의 스님들 앞에 부처님이 딱 나타나시더니 제자들이요 비구들이요 저 뼈 무더기들을 보고 욕망이 일어난다면 과연 그것이 진정한 깨달음이겠느냐라고 한마디 딱 해주시면서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내리십니다 500명의 비구들에게 이와 같은 가르침을 내리시죠 바람에 떨어져 뒹구는 바람에 떨어져 뒹구는 가을철의 조롱박처럼 하얗게 탈색된 저 뼈들을 보라 그걸 바라보는 게 무슨 즐거움이겠는가 라는 말을 딱 듣는 순간 500명의 스님들이 순간 몸과 마음과 욕망에 대한 모든 집착에 산산이 부서지면서 그 자리에서 모두 다 아라한이 되었다 아라한 모든 욕망과 번뇌가 사라진 거룩한 성자가 되었다 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실제로 자기가 깨달음을 얻지 못했는데 깨달음을 얻었다고 착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렇게 수행이 깊지 못하고 진정한 깨달음을 얻지 못했는데 마치 자기가 도인인 것처럼 도인 흉내내면서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에서도 500명의 비구스님들이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한 경지를 얻고 자기들 무엇을 얻었다고 착각했다고 했죠 깨달음을 얻었다고 착각했죠 그걸 누가 부셔줬죠 부처님께서 부셔줬죠 어디 가서 화장터에 가서 시체들을 보다가 젊은 여인의 시체들을 보고 욕망이 일어나는 걸 보고 부처님께서 그걸 꿰뚫어보시면서 가르침을 내려주시고 500명의 스님들의 마지막 남은 집착과 욕망까지 다 부셔주셨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깨달음을 얻지 못했는데 자기가 도인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사는 사람들 중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입으로는 도인이라고 하면서 탐요, 욕망, 성냄, 어리석음으로 똘똘 뭉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의외로 수행한다는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달라요 자기가 도인인 척 흉내내지만 사실 내면에는 아직도 뭐가 남아있다? 탐욕과, 욕망과, 집착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어요 그럼 그게 진짜 깨달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가짜 깨달음과 자기가 속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또 말해주면 너는 잘났냐 막 이러버려요 그러니까 받아들일 준비도 안 되어 있어요 의외로 이렇게 마음꼼부하고 참선하고 명상한다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 그렇게 대단한 수준도 아닌데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마음을 놓아버려야 돼요 그냥 그저 부처님 가르침 앞에서 자기 자신을 비우고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내 마음에 있는지 없는지를 바라보면서 자기가 도인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닦아나가는 우리 진정한 불자들은 이 마음에, 자기 마음에 속으면 된다 안 된다? 내 마음에 속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저는 대놓고 사람들한테 나 못 깨달았어 얘기해요 대놓고 제 마음을 제가 아니까 제 마음을 제가 아니까 저는 제가 못 깨달은 걸 알거든요 근데 아무리 봐도 못 깨달은 사람인데 자기가 깨달았다 도인육례하는 사람들 보면 기도 안 막히죠 진짜 그래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사는데 나한테만 오지 말아라 골치 아파 깨달았는데 나한테 뭐 하러 와 자기들이 깨달았는데 못 깨달은 나한테 뭐 하러 와 그쵸? 자기 마음에 속지 말아라라는 것을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부처님께서 우리 부처님을 석가모니 부처님 말을 불러요 석가모니 뭐라고 한다고요? 석가모니 석가모니 그래서 어떤 분이 석가래를 잘 이렇게 만드셨나 보죠? 그게 아니라 석가족의 석가가 석가족이라는 뜻이에요 석가족의 모니가 성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석가족에서 출연하신 성자 그래서 인도 말로는 샤카모니라고 한대요 샤카모니 샤카족 샤카족이 중국권으로 넘어서 석가라고 한문으로 적어진 거예요 샤카모니 샤카족에서 출연하신 성자 그래서 이 석가모니 근데 이 석가모니라고 우리가 우리 부처님을 석가모니라고 부르는데 부처님께서 이제 석가족 출신입니다 부처님께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시고 당신의 고향인 카필라성에 가요 카필라성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법을 전하니까 석가족의 수많은 남자들이 부처님을 따라서 출가합니다 수많은 남자들이 부처님을 따라서 출가하니까 남자들이 다 출가하니까 남아있는 여자들도 남편, 남자친구, 남동생, 오빠, 아버지 하여튼 석가족의 수많은 남자들이 출가하니까 덩달아서 인여, 관계가 있었던 여자들도 같이 출가해버립니다 남자, 여자가 엄청나게 많이 출가를 해요 그때 어느 여인네가 있었는데 젊은 여자가 있었는데 굉장히 아름다웠다고 해요 엄청나게 예쁘고 아름다웠는데 가족들이 다 출가하니까 자기도 외로움에 견디다 못해서 머리를 깎고 출가를 하게 됩니다 예쁜 여인네가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 여자가 머리를 깎고 출가해서 비구니가 된 게 수행하기 위해서 비구니가 된 게 아니라 가족들이 출가를 하니까 외로워서 출가하면 가족들하고 또 같이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머리를 깎고 출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외로움과 어떤 쓸쓸함 때문에 가족들이 보고 싶어서 머리를 깎고 비구니가 되었기 때문에 수행하겠다는 의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전혀 없었대요 그리고 워낙 어렸을 때부터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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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소리를 들어서 병에 걸린 거예요 공주병 하도 예쁘다 예쁘다니까 진짜 지가 예쁜 줄 알아 그리고 공주병이 걸렸어요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공주병이 걸렸는데 근데 실제로 엄청 예뻤대요 그러니까 출간 뒤에도 거울을 보면서 어머 예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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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를 빡빡 깎아도 예뻐 혼자 이러면서 보통 웬만큼 예쁜 여자도 머리 빡빡 깎으면 예쁘기수 예쁘기가 힘들거든요 머리빨이 끝발이라고 머리빨 빼면 이렇게 여자 얼굴이 이렇게 예쁘기가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머 어쩜 나는 이렇게 머리를 빡빡 깎아도 예쁠까? 이렇게 비구니가 돼도 공주병이 걸린 거예요 나중에는 무슨 소리까지 하냐면 부처님이 나를 못 봐서 그렇지 부처님이 나를 보면 한눈에 반할걸? 이런 생각까지 하는 거예요 미쳤어 미쳤어 중증이야 중증 그러니까 중대증에 중증이야 그래서 이제 공주병에 걸렸는데 수행은 안 하고 맨날 거울만 보고 있고 혼자서 예뻐 예뻐 막 이러고 있으니까 부처님이 그걸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뭘 몰라요 다 꿰뚫어보시지 부처님께서도 야 쟤는 이제 약도 없다 쟤 어떡하냐 뭐 저런 애가 출가해가지고 부처님께서 아 저 교만한 마음을 깨줘야 되겠구나 저 교만한 마음을 내가 깨트려줘야 되겠구나 라고 결심을 하십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비구니스님들을 다 모아놓고 어느 날 이제 법문을 하십니다 법문을 딱 하시는데 그 공주병에 빠진 비구니도 다 앞자리에 앉은 거예요 그러면서 부처님이 오늘 나랑 눈을 마주치면 한눈에 반할걸? 뭐 이러면서 부처님이 다 그 마음을 다 꿰뚫어보시잖아요 근데 부처님이 신통력을 부려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예쁜 16살 된 정말 예쁜 선녀를 하나 딱 옆에다 만들어 놓습니다 부처님이 신통력으로 환상을 부려가지고 그리고 부채로 그 예쁜 선녀가 자기 부처님의 몸을 이렇게 부채질하는 환상을 하나 만들어냅니다 근데 누구 눈에만 보이게 그 비구니 눈에만 보이게 곤죽병에 걸린 비구니 눈에만 보이게 신통력을 다 만들어내요 그래서 웬 예쁘게 생긴 선녀가 부처님 옆에서 부채질을 하니까 이 비구니가 깜짝 놀란 거예요 너무 예쁜 거예요 뭔 여자애가 저렇게 예뻐냐 그래서 얼마나 예쁜지 여러분 예쁜게 자기보다 조금 예쁘면 질투심이 일어난대요 자기보다 조금 예쁘면 질투심이 어머 코 했네 코 했어 화장지이면 에이 저거 화장이 아니라 저거 변장수진네 뭐 이러면서 너무 예뻐 버리면 체념을 한대요 기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다 경험 있죠 너무 예쁘면 그냥 놓아버린대요 비교가 안 되니까 뭐가 저렇게 예쁘냐 마치 황금 백조 앞에 까마귀 같은 느낌일 정도였대요 부처님이 그 교만함을 깨주려고 작심하고 예쁜 선녀를 신통력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 마음을 딱 꿰뚫어보시고 올커니 걸렸구나 이제 미끼에 걸린 거예요 부처님의 신통력으로 그 예쁜 선녀가 점점점점점 나이 들게 만들었답니다 영화에서처럼 점점점점 나이가 들게 만들어보니까 앞에 앉았던 비구니가 왜 저러지? 왜 저러지? 이상하네? 이상하네? 하다가 그 선녀가 점점점점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번에 병에 걸린 거예요 병에 걸려서 그 자리에서 똥오줌을 싸서 똥오줌을 싸고 그 똥오줌 위에서 막 비명을 지르면서 막 뒹구는 거예요 그 선녀가 나이가 들어서 그 비구녀를 보고 막 구역질이 나는 거예요 온몸에 똥오줌이 묻혀서 아프다고 뒹굴뒹굴 구르니까 그러다가 그 자리에서 선녀가 죽어버린 거예요 부처님이 다 만든 한바탕 연극이에요 선녀가 죽어가지고 점점점점 썩어서 부패돼서 몸에 있는 모든 구멍에서 막 고름이 흘러나오고 막 시체가 썩어가는 게 그대로 다 펼쳐지더니 백골만 남아서 가루가 돼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비구니가 그 자리에서 그걸 다 보면서 막 구역질이 느껴지다 순간 저렇게 예쁜 몸뚱아리도 결국은 늙고 병들고 죽어서 사라지는구나 결국 내 몸도 늙고 병들고 죽고 사라지겠구나 이 몸뚱아리는 영원한 것도 없고 고정된 실체도 없구나 라는 모든 집착에 대한 어떤 집착을 깨트릴 수 있는 바른 지혜가 순간 번쩍 일어난 거예요 그때 부처님께서 딱 깨뜨려 보시면서 그 공주병에 걸린 비구니에게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내립니다 비구니야 이 몸은 피와 고기로 덮여 있고 뼈로 이어진 성과 같다 뼈로 이어진 성과 같다 그 안에는 그러니까 우리 몸뚱아리 안에는 교만과 비방과 늙음과 죽음이 함께 머무르고 있구나 라는 설법을 듣는 순간 그 비구니가 그 자리에서 모든 집착이 산산이 부서지면서 무엇이 되었다 아라한이 되었다 공주병에 걸렸던 비구니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욕망과 번뇌가 완벽하게 소멸된 위대한 성자 아라한이 되었다 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불법의 핵심은 나와 내 것이라는 집착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이 모든 것이 다 한바탕 꿈과 같구나 내가 집착하는 모든 게 꿈과 같고 헛게 비워 같다는 것을 꿰뚫어보고 이 집착을 놓아버리며 우리도 또한 모든 욕망과 번뇌가 사라진 무엇이 될 수 있다 거룩한 성자가 될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 홍보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 홍보 소나무 시간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금을 다루는 황금을 다루는 금세공사가 있었습니다 금세공사는 금을 가지고 조각도 하고 금을 가지고 여러가지 보석이나 악세사리를 만드는 금을 다루는 기술자를 금세공사라고 부릅니다 이 금세공사에게는 젊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은 굉장히 잘생긴 그런 젊은이였다고 합니다 이 금세공사의 아주 잘생긴 아들이 이제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지혜제일이라고 불리웠던 사립을 존자 밑으로 출가를 하게 됩니다 이제 머리를 깎고 출가하게 되죠 우리 사립을 존자 스님께서 그 새로 출가한 젊은 이제 이 비구스님을 보고 어떤 수행 주제를 줄까 라고 이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립을 스님께서 생각하시기를 젊은이들은 음욕이 강하다 성욕이 강하다 그러니까 마땅히 욕망을 욕망을 내려놓을 수 있는 부정관이라는 수행법을 가르쳐야겠다 라고 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출가한 잘생긴 젊은 스님에게 부정관이라는 수행법을 전하게 됩니다 부정관은 내 몸에 내 몸에 이제 여러가지 그런 어떤 모습으로 이제 구성되어져 있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리고 우리 뱃속에는 오장육부까지 그것을 32가지 부분으로 32가지 부분으로 나누고 쪼개가지고 내 몸뚱아리는 깨끗한 것이 아니다 내 몸뚱아리는 영원한 것이 아니다 이 몸뚱아리는 깨끗한 것도 아니고 영원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집착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탐욕할 필요가 없다 라고 우리 몸뚱아리에 대한 집착심을 부셔주는 그런 수행법이 부정관 이라는 명상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비구스님은 사립을 스님에게 내 몸에 32가지 부분으로 내 몸을 나눠가지고 하나하나 내 몸뚱아리에 그런 깨끗하지 못하고 영원한 것이 아니고 고정된 실체가 아니다 라는 것을 꿰뚫어보는 부정관 명상 수행법에 몰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제의 사립을 스님에게 이제 부정관이라는 수행 주제를 받고 한 달 동안 열심히 이제 수행을 했습니다 산속에서 한 달 동안 열심히 수행을 한 뒤에 이제 스승이신 사립을 스님에게 이제 오게 됩니다 사립을 스님이 이제 젊은 비구스님에게 이제 질문하기를 그래 그동안 한 달 동안 수행하면서 수행의 성과가 있었는가 수행의 진보가 있었는가 라고 물어보셨는데 이 젊은 비구스님이 아무런 효과도 없었습니다 아무런 그런 수행의 진보도 없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립을 스님께서 그래 이 수행법은 중요한 수행법이니까 다시 한 번 더 열심히 수행을 해라 하다 보면 이제 마음에서 크게 깨닫는 바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이 부정간 수행을 조금 더 열심히 해라 라고 당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승이신 지혜제일 사립을 스님의 이제 격려를 듣고 다시 이제 또 산속에 들어가서 한 달 동안 또 열심히 공부를 하고 수행을 했는데 한 달이 지나서도 또 아무런 수행의 진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립을 스님이 다시 그 젊은 비구스님에게 부정간이라는 수행 주제의 의미는 무엇이고 이 수행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 수행법은 어떻게 닦아야 되는지 이 수행법의 진정한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젊은 비구스님한테 상세하게 자상하게 자세하게 수행법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다시 스승이신 사립을 스님의 이제 격려와 자상한 가르침을 받고 숲속에 들어가서 다시 또 한 달 동안 열심히 이제 수행을 했는데 한 달 동안 또 열심히 수행을 했는데도 젊은 비구스님은 이 부정관이라는 명상법을 통해서 아무런 수행의 진보도 얻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3개월이 후딱 지나가버린 거예요 부정관이라는 명상 주제를 받고 산속에 들어가서 처음 한 달 수행했고 또 두 번째 한 달 수행했고 세 번째 한 달 수행해서 이제 3개월이 훌쩍 지나갔는데도 이 젊은 비구스님은 아무런 그런 수행의 진보를 얻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지혜제일이신 사리불스님께서 또 고민에 빠집니다 저 젊은 비구스님이 수행을 하고자 하는 의지도 있고 깨달음의 도로 나아가고자 하는 의욕도 있는데 왜 부정관 명상수행법을 저렇게 몇 개월 동안 열심히 했는데도 아무런 수행의 진보가 없는 것일까 왜 그럴까 하고 사리불스님께서 고민에 빠지시게 됩니다 그리고 사리불스님께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시 내가 저 젊은 비구스님의 타고난 성향 타고난 성질을 내가 잘 파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올바른 수행의 길로 이끌어주지 못한 것은 아닐까 라고 생각이 들면서 마땅히 저 젊은 비구스님을 데리고 우리 스승이신 거룩하신 부처님께 가서 부처님께 직접 여쭤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리불스님께서 그 젊은 비구스님을 데리고 부처님이 계신 사원에 가서 부처님께 존중하게 이제 절을 올리고 부처님께 자초지종을 설명하게 됩니다 거룩하신 세존이시요 저 젊은 비구스님이 나이도 젊고 그리고 한창 성욕이 넘칠 때라서 제가 이 몸뚱아리에 대한 집착과 욕망을 부셔버리는 부정관이라는 명상법 부정관이라는 수행 주제를 주었습니다 근데 저 젊은 비구스님이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의지도 있고 의욕도 있는 수행자인데 비구스님인데 그런데 몇 개월 동안 부정관이라는 수행 주제를 가지고 수행을 했는데도 아무런 수행의 진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직접 찾아왔습니다 라고 부처님께 자초지종을 고하게 됩니다 우리 거룩하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수없는 과거전생에서부터 수없는 유네의 삶 동안 육바람일 보시 지계 인욕 선정 정진 지혜 이 여섯 가지 바람일을 완벽하게 완성하시고 모든 지혜와 자비와 신통과 복덕을 완벽하게 갖추신 분이 바로 우리 부처님이십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당신의 신통의 지혜로서 숙명지를 발휘하시게 됩니다 숙명지는 숙명통의 지혜입니다 숙명통은 모든 중생들의 과거의 과거의 과거전생까지 모든 중생의 무한의 무한의 정생까지 완벽하게 꿰뚫어보는 모든 중생들의 전생을 무한의 무한까지 꿰뚫어보는 그런 신통의 지혜를 숙명통의 지혜 숙명통 혹은 숙명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젊은 비구스님의 과거전생을 완벽하게 꿰뚫어보십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젊은 비구스님의 성향을 완전하게 파악을 하십니다 부처님께서 숙명통의 지혜로서 그 젊은 비구스님이 수없는 과거전생 수없는 과거전생 과거전생 과거전생에서 무려 500생 동안 500생 동안 금세공사의 아들이었고 그리고 금을 세공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완벽하게 꿰뚫어보십니다 그러니까 500생 동안 금을 황금을 다루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황금은 황금은 찬란하고 귀하고 아주 그냥 예쁘고 멋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500생 동안 황금을 다뤘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부정관 내 몸이 더럽고 영원하지 않고 고정된 실체가 없다 내 몸뚱아리는 더럽다라고 관찰하는 부정관 수행 주제가 저 젊은 비구의 성향에는 맞지 않다라는 걸 완벽하게 꿰뚫어보십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의 수없는 과거전생까지 다 꿰뚫어보시고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중생이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성향과 어떠한 수준과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를 완벽하게 꿰뚫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젊은 비구스님의 그 잘생긴 젊은 비구스님의 성향과 금기 수준을 완벽하게 꿰뚫어보시고 부처님께서 새로운 수행 주제를 주십니다 젊은 비구여 그대는 더 이상 부정관이라는 수행을 닫지 말아라 그대는 내가 지금 새로운 수행 주제 새로운 명상의 수행 주제를 줄 테니 그것을 집중하고 관찰하여라 하시면서 부처님께서 신통력으로 신통력으로 황금으로 된 영꽃을 신통력으로 짠 하고 만드시고 황금 영꽃을 그 비구스님에게 줍니다 젊은 비구스님에게 신통력으로 만든 황금 영꽃을 이제 건네주게 됩니다 건네주시면서 이와 같이 자상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대요 비구여 이 황금 영꽃을 가지고 저 연못이 있는 저 사원에 가서 그 모래에 모래에 이 황금 영꽃을 꽂아놓고 이 황금 영꽃을 가만히 바라봐라 이것이 그대의 새로운 명상의 수행 주제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주신 황금 영꽃을 가지고 이제 사원에 연못이 있는 곳에 가가지고 그 연못 근처에 있는 이제 모래를 이렇게 모아서 연못을 있는 모래를 둥그렇게 이렇게 쌓아놓은 뒤에 그 위에다가 부처님이 주신 황금 영꽃을 딱 꽂아놓고 그것을 가만히 이제 집중해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우리 같으면 부처님께서 황금 영꽃을 주시면 와 대박 웬 로또냐 해가지고 정당포에 가서 이거 얼마에 팔면 이거 얼마 받을 수 있어요 아마 그런 생각 그런 욕망이 일어날 수도 있을 텐데 이 젊은 비구스님은 과거 전생에서부터 성근이 있었던 분이라서 부처님께서 주신 황금 영꽃을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 연못가에 있는 모래를 쌓아가지고 그 위에다가 황금 영꽃을 꽂아놓고 가만히 집중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이 젊은 비구스님은 그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엄청난 희열과 집중 몰입에 들어가서 그 황금 영꽃을 깊이 집중하고 깊은 몰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은 부처님께서 그 젊은 비구스님의 성향을 완벽하게 꿰뚫어 보신 대로 이 젊은 비구스님은 과거 500생 동안 황금을 다루던 직업에 있었기 때문에 과거 전생에서부터 익숙하고 익숙하고 익숙했던 황금으로 된 영꽃을 보고 그 황금을 보고 그 어떤 수행 주제보다도 훨씬 더 깊이 집중하고 깊이 몰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즉 부처님께서 꿰뚫어 보신 대로 작전이 잘 맞아떨어지게 된 거죠 이 젊은 비구스님이 그 황금 영꽃을 꿰뚫어보고 꿰뚫어보고 집중하고 집중하고 바라보면서 엄청난 산매와 선정 깊은 산매와 선정에 점점 깊이 깊이 몰입하고 집중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선정 산매라고 하죠 선정 산매는 다 같은 뜻입니다 번역을 다른 글로 다른 단어를 했을 뿐 선정이라는 말이나 산매라는 말은 같은 뜻입니다 선정과 산매는 한마디로 정신 통일입니다 정신 통일 정신을 하나로 통일하여 몸과 마음이 고요해진 깊은 상태를 선정 산매라고 합니다 이 젊은 비구스님은 황금으로 된 영꽃을 바라보면서 아주 깊은 선정 산매에 몰입하게 됩니다 황금 영꽃을 바라보면서 깊은 선정 산매에 빠져들게 된 이 젊은 비구스님은 아주 짧은 순간에 그 황금 영꽃에 집중하던 그 마음에서 그 현상을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통찰하는 이른바 윗바사나 지혜가 펼쳐지게 됩니다 윗바사나 지혜 우리 불교 명상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수많은 불교 명상법이 있지만 이 수많은 불교의 명상법을 딱 두 가지로 핵심만 요약하면 사마타 윗바사나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사마타와 윗바사나 사마타는 무언가 하나에 집중하고 몰입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사마타 집중과 몰입을 통해서 우리 마음은 아주 깊은 집중 몰입에 들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사마타라는 집중과 몰입을 통해서 우리는 선정 삼매라는 정신이 하나로 통일된 아주 깊고 고요한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음을 하나로 집중하는 사마타 수행으로는 완전한 해탈을 얻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모든 현상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보는 윗바사나 통찰의 지혜가 열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 외에 다른 종교 다른 수행법에도 사마타 수행법은 있지만 이 윗바사나 수행은 오직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연하신 뒤에 우리 중생들에게 해탈과 열반의 길을 위해서 설하신 이 깨달음의 수행법이 바로 윗바사나의 지혜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황금 연꽃을 보면서 사마타 상태로 들어가고 집중과 몰입에 선정산매를 이제 몰입하였던 이 젊은 비구스님이 그 사마타의 경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현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있는 그대로 통찰할 수 있는 맑고 깨끗한 윗바사나 지혜로 이제 환원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멀리 떨어진 사원에서 이 젊은 비구스님이 황금연꽃을 바라보면서 처음에는 집중과 몰입이라는 사마타의 선정산매에 들어가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윗바사나 지혜가 열리고 있다라는 걸 부처님께서 그걸 멀리 떨어진 사원에서도 완벽하게 그 상태를 꿰뚫어보십니다 우리 부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에요 정말 불가사의하신 분이고 모든 중생들 모든 수행자들의 마음을 다 꿰뚫어보시고 모든 중생들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은 생각을 일으키십니다 저 젊은 비구가 황금연꽃을 바라보면서 이제 깊은 경지에 들어가게 되었다 저 젊은 비구는 혼자 스스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금기인가 아니면 부처인 내가 도와줘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금기인가 그것을 이렇게 바라보시게 됩니다 그때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저 젊은 비구는 지금 황금연꽃을 바라보면서 깊은 상태에 들어갔지만 혼자서 깨달음을 얻기에는 힘이 부족하다 마땅히 부처 열애의 도움을 받아야 마땅히 깨달음을 얻을 수 있으리라 라는 것을 완벽하게 꿰뚫어보십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그 막바지의 상태의 일은 그 젊은 비구스님이 빨리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 부처님께서 신통력을 발휘하십니다 부처님께서 신통력을 발휘하셔서 젊은 비구스님 눈앞에 모래위에 꽂혀져 있는 그 황금 연꽃이 황금으로 된 연꽃이 저절로 시들고 시들고 시들어서 썩어서 검게 변해버리게 신통을 짠 하고 신통력을 발휘하십니다 황금으로 된 연꽃을 바라보면서 그 황금 연꽃이 부처님의 신통력으로 점점 시들고 시들고 시들어서 썩어서 검게 문드러지는 모습을 보면서 점점 황금 연꽃이 시드는 모습을 보며 이 젊은 비구스님의 마음에서 그 윗바사나 지혜에서 엄청난 지혜가 샘솟게 됩니다 그때 그 비구스님이 이런 생각을 일으키게 됩니다 왜 황금 연꽃이 저렇게 시들까 아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저 집착이 없는 무정물조차도 무정물 무정이라는 것은 생명이 없는 걸 무정물이라고 합니다 무정의 반대말이 유정입니다 생명이 있는 존재를 유정이라고 부르고요 생명이 없는 존재를 무정이라고 부릅니다 황금 연꽃은 생명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정물입니다 무정 그때 그 젊은 비구스님이 저 집착이 없는 생명이 없으니까 뭐 집착할 게 없지 않습니까 저 집착이 없는 무정물인 무정인 황금 연꽃도 영원하지 못하고 저렇게 시들어버리고 결국은 저렇게 노화가 찾아와서 사라지게 되는구나 하물며 생명이 있는 집착이 있는 우리의 유정들은 우리의 유정들은 노화가 더 빨리 반드시 찾아올 것이 아니겠는가 하면서 이 세상에 일어나고 사라지는 존재에 대한 덧없음 영원하지 않음 즉 무상의 지혜를 통찰하게 됩니다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이 없다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은 고 괴로울 고 괴로움이다 불만족 괴로움이다 영원한 것이 없고 괴롭다는 것은 그 속에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무상 고 무아라는 세 가지의 모든 존재에 대한 세 가지의 특성을 꿰뚫어보는 지혜가 싹트기 시작합니다 영원한 것은 없다 무상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불만족스럽고 그것은 괴로움이다 고 괴로울 고 그리고 영원한 것이 없고 괴로움이기 때문에 그것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다 무아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다 무아 무상 고 무아라는 모든 존재에 대한 세 가지 특성을 꿰뚫어보는 그런 어떤 지혜가 밑바닥에서 샘솟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에 연못에서 어린 소년들이 몇 명이 우르르 그 연못가에 나타나서 연못에 뛰어들더니 연못에서 막 장난을 치다가 애들이 그 연못가에 있는 연꽃을 하나하나 뽑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바닥에다 올려놓게 됩니다 그때 아이들이 시끄럽게 떠들면서 연못 안에 있는 연꽃을 손으로 따다가 바닥에다 올려놓는 그 애들의 장난치는 모습을 젊은 비구스님이 바라보다가 다음과 같은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연못 안에 연못 안에 뿌리를 내리고 연못 안에서 이렇게 이제 꽃을 피운 저 연꽃이 물방울이 촉촉하게 젖어들면서 생생하게 아름답게 이쁘게 살아있는 저 연꽃이 뽑혀가지고 바닥 위에 올려놓고 햇볕 아래에서 잠깐의 시간이 지난 뒤에 점점 그 아름다웠던 연꽃이 완전히 생명의 기운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그 시들어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 젊은 비구스님이 아 영원한 것은 없구나 영원한 것은 없고 고정된 실체는 없구나 라는 그런 완벽한 무상과 고와 무화에 대한 통찰을 얻으면서 아주 깊은 윗바사나 지혜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멀리 사원에 앉아계시다가 바야흐로 저 젊은 비구스님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시기가 도래했구나 지금 딱 그 순간이구나 라는 것을 부처님께서 완벽하게 그것을 꿰뚫어 아시고는 홀연히 심통력을 발휘하셔서 그 젊은 비구스님 앞에 부처님께서 찬란한 모습으로 그 젊은 비구스님 앞에 짠 하고 부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부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젊은 비구스님에게 다음과 같은 개송을 설하십니다 그대여 가을에 핀 연꽃을 꺾어버리듯이 그대 욕망을 꺾어버려라 부처님이 설하신 열반 그 그 평화로 가는 길을 닦아라 라는 부처님의 설법을 눈앞에서 딱 듣는 순간 이 젊은 비구스님이 가지고 있던 모든 번뇌와 망상과 집착이 산산이 부서지면서 그 젊은 그 젊은 비구스님은 그 자리에서 모든 욕망과 번뇌가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의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젊은 비구스님은 이와 같이 위대한 아라한 성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으셨습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서 몇 가지 재미난 몇 가지를 우리가 꼽아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들려드린 이 젊은 비구스님의 스토리를 가만히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재미난 이야기를 재미난 사실을 우리가 짚어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 첫째 사리불 스님은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이시고 그리고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서도 지의 제일이라고 불렸던 분입니다 사리불 존자께서는 부처님의 제자 중에서도 지의 제일이라고 불렸던 분이신데도 당신 밑으로 젊은 스님이 수행을 할 때 그 젊은 비구스님의 성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부정관이라는 수행법을 가르쳐줘서 그 젊은 비구스님이 깨달음을 얻는 데 있어서 올바르게 지도를 해주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 이야기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의 제일 사리불 스님 누구를 찾아가서 위대하신 석가모니 부처님을 찾아가서 부처님께 자초지종을 고하고 부처님께 수행법에 대해서 이 젊은 비구스님을 지도해 주십시오라고 청을 올림으로써 그 지의 제일 사리불 스님조차도 완벽하게 꿰뚫어보지 못했던 그 젊은 비구스님의 성향을 전생에 전생에 전생까지 다 꿰뚫어보시고 이 젊은 비구스님에게 가장 좋은 그 젊은 비구스님의 성향에 가장 좋은 수행법을 지도해 줌으로써 이 젊은 비구스님이 아라한의 깨달음을 얻게 하는데 부처님이 그와 같은 올바른 방법을 인도하시게 됩니다 이와 같은 첫 번째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사리불 스님같이 지혜로운 분도 부처님의 비교에 보면 지혜라든가 신통이라든가 그런 능력에 있어서 부처님과 아라하는 차이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라한들은 거룩한 성자인들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자인 아라한들을 모셔놓은 법당을 우리 동양에서는 나한전이라고 부릅니다 나한전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을 모셔놓고 있는 법당이 바로 아라한 나한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대하신 아라한들 조차도 모든 아라한들의 스승이신 대아라한 저 부처님의 비교에 보면 신통이나 지혜나 자비나 복덕에 있어서 아라한이 아무리 거룩한 성자지만 부처님하고 비교해 보면 확실히 수준 차이가 있구나라는 이런 재미난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라한들 조차도 항상 이 석가모니 부처님 모든 부처님을 공경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우리가 부처님을 아라한이라고도 부르지만 부처님이라고 불리우는 아라한은 모든 아라한들의 스승이신 대아라한이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두 번째는 그 젊은 비교스님이 젊은 비교스님이 부정관이라는 수행 주제를 처음에 열심히 닦았지만 몇 개월 동안 아무 효과가 없다가 아무 효과가 없다가 수행의 진보가 없다가 석가모니 부처님을 만나 뵙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황금 연꽃을 바라보면서 이제 깨달음을 얻게 되는 내용이 펼쳐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사람은 저마다 자기 자신에 맞는 성향이 있고 자신의 성향 자신의 성질 자신의 수준 자신의 능력에 맞춰서 올바른 수행법을 우리가 선택하게 되면 훨씬 더 깨달음의 빠른 길로 나아갈 수가 있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생들은 저마다 성향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참선이 맞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이런 윗밥사나 명상법이 맞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은 연불 수행이 맞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달하니와 같은 주력 수행이 맞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밀도 수행이 맞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그렇게 경전을 보면서 경전을 연구하는 게 훨씬 성향에 맞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자신의 성향에 맞는 수행법을 선택하게 되면 우리가 훨씬 더 빨리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이 이야기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단 아쉽게도 나의 성향을 완벽하게 꿰뚫어 주실 수 있는 분은 부처님 밖에 없으십니다 금방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발견했지 않습니까 부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지혜의 제일인 사리불스님 조차도 그 젊은 비구스님의 성향을 완벽하게 파악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처님만이 중생들의 마음 그 마음의 상태와 성향을 완벽하게 꿰뚫어 볼 수가 있구나 우리가 부처님과 같은 위대한 스승님이 계시다며 부처님께 내 성향에 맞는 가장 좋은 수행법을 우리가 받아지닐 수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는 그런 스승이 없다 그래서 좋으신 수행자들은 많지만 부처님과 같이 완벽하게 중생들의 수준과 성질과 성향을 완벽하게 꿰뚫어 보시는 분은 사실 이 시대에서는 찾아보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골고루 골고루 수행을 하면서 나한테 딱 맞는 수행법을 자꾸 발견하고 개발하는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그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세 번째는 부처님께서 황금 연꽃을 바라보면서 깊은 경지에 깊은 상태에 들어간 그 비구스님의 마음을 살펴보시면서 부처님께서 이런 생각을 일으키십니다 아까 다 말씀드린 거죠 부처님께서 저 젊은 비구스님은 저 젊은 비구는 저 상태에서 혼자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겠는가 아니면 부처의 도움을 받아야만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겠는가 이걸 이제 고민하시고 난 뒤에 그 젊은 비구의 수준과 상태가 혼자서 깨달음을 얻기는 힘들고 부처의 도움을 받아야만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겠구나 라는 것까지 부처님은 다 꿰뚫어 보신 뒤에 그 황금 연꽃을 시들게 만들고 시들어버린 황금 연꽃을 바라보면서 무상 고 무하라는 세 가지의 모든 존재에 대한 세 가지 특성의 지혜가 발휘되었을 때 호련이 비구스님 앞에서 찬란한 부처님의 몸을 놔두시면서 그런 그 젊은 비구에게 진리의 개송을 설해 주신 뒤에 그 진리의 개송을 듣고 난 후 이 비구스님이 깨달음을 얻게 된 이러한 하나의 하나의 시나리오 자체가 부처님께서 이미 이러한 모든 것까지 다 앞서 보시고 다 미리 짐작하시고 미리 모든 것을 뚫어보시고 난 뒤에 이와 같은 깨달음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생들도 우리 중생들 우리 수행자 우리 불자들도 과거 전생에 내가 얼만큼 닦았냐를 통해서 이번 생에 스승의 도움 없이 바로 깨닫는 수행자도 있을 것이고 반드시 수행자의 도움을 받아야만 반드시 깨달은 자 스승의 도움을 받아야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수행자도 있을 것이고 혹은 과거 전생에서부터 너무 수행을 게을리해서 이번 생에 부처님을 실제로 만나고 부처님 밑에서 수행을 해도 이번 생에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그런 수행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근기라고 부릅니다 근기 그 중생의 타고난 수준 타고난 그릇을 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타고난 근기가 아주 뛰어나면 상근기라고 부르고 타근한 근기가 타고난 근기가 이제 수준이 아래이면 하근기라고 부르고 상근기와 하근기의 중간이 중근기가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근기는 상근기인 것 같습니까 중근기인 것 같습니까 하근기인 것 같습니까 자기 자신을 한번 잘 꿰뚫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제 스스로를 살펴보니까 하근기인데 하근기에서도 더 하하하 하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저 자신을 바라봐도 내가 과거전생의 수행을 열심히 안한 것 같다라는 자괴감이 가끔씩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열심히 열심히 닦아 나아가야겠죠 그래서 오늘 들려드린 황금연꽃을 바라보면서 깨달음을 얻으신 이 젊은 비구스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세 가지의 새로운 어떤 관점을 발견할 수가 있다 첫째는 지혜제일 사리불스님 조차도 수행자의 성향과 그 수행자의 수준을 부처님처럼 완벽하게 꿰뚫어볼 수가 없구나 그래서 아무리 아라한들이 거룩하지만 이 아라한들의 스승이신 저 거룩하신 세존 부처님 저 부처님과 비교해 본다면 저 위대하신 성자인 아라한들도 아무래도 부처님보다는 수준이 좀 낮은 것 같다 라는 걸 우리가 발견해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을 시아본사 서가모니블 우리의 근본되시는 스승님 부처님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각자 중생들은 수행자들은 저마다 자신의 타고난 성향들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성향을 잘 파악하고 자신의 성향을 올바로 잘 이해하고 인식해서 자기한테 잘 맞는 수행법을 닦아 나간다면 훨씬 더 빨리 수행의 진보를 이룰 수가 있겠구나 다만 내 성향을 완벽하게 꿰뚫어 주실 스승님은 바로 부처님 한 분이신데 이 시대에 부처님 보기가 너무 힘들어서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서 그게 좀 안타깝구나 또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부처님께서 그 젊은 비구스님의 마음의 상태를 깨뚫어 보시고 부처님의 도움 없이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지 부처님의 도움이 없으면 깨달음을 얻을 수 없을지 있을지 없을지 이렇게 그 비구스님의 타고난 그릇도 차이가 있듯이 우리 중생들도 과거 전생에 내가 얼만큼 공덕을 닦았냐 수행의 공덕을 닦았냐 따라서 이번 생에 우리가 깨달음을 얻는 데 있어서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구나 그리고 이렇게 스승의 스승의 존재가 이와 같이 중요하구나 스승님 중에서 최고의 스승님은 바로 부처님이신데 이 부처님이 계시지 않은 시대에 태어나서 참으로 아쉽구나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저는 많은 부처님들에게 열심히 나무아미탑을 연불해서 빨리 극락세계 성불학교에 들어갑시다 라고 항상 부처님들에게 강곡하게 권유하고 주장합니다 왜냐 스승님 중에서 최고의 스승님이 바로 부처님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대에는 부처님 보기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내가 부처님 계신 세계에 빨리 가면 되죠 저 아미타 부처님이 계신 극락세계 성불학교에 입학해서 아미타 부처님을 챙겨 나왔고 아미타 부처님께 직접 우리가 수행할 수 있고 부처님의 법을 공부할 수가 있으니 이 우주에서 최고의 불교대학이 최상의 불교대학이 바로 저 부처님이 계시는 아미타 극락세계 성불학교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 열심히 연불해서 다음 생에는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성불학교에 태어납시다 라고 평소에 불자님들한테 제가 강곡하게 권유를 합니다 우리가 비록 부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고 난 뒤에 한참 후에 2600년이 지난 한참 후에 지금에서의 사람 몸을 받아서 부처님의 법을 만났지만 비록 살아계신 부처님을 볼 수 없다 하더라도 다행히 다행히도 부처님께서 남기신 법문을 우리가 만나볼 수는 있습니다 수없는 억겁의 생활 동안 그래도 우리가 지어놓은 성근이 있어서 이번 생에 이렇게 부처님께서 남기신 소중한 가르침 부처님의 법 불법을 만나게 되었구나 라는 다행이다 라는 마음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가장 좋아하는 부처님의 말씀이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부처님 법을 만나기 어렵다 우리가 우리가 이렇게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의 법을 만났으니까 우리 불자 여러분 항상 복과 선옥과 공덕을 닦는 그리고 항상 모든 중생과 다함께 성불하기를 발언하는 그런 올바른 불자의 걸음을 걸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옥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옥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 만나서 반갑습니다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제가 반 농담 삼아서 우리 불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던지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진짜 불심이 있는 불자인지 아닌지 알고 싶으면 내 자식이 출가한다고 할 때 잡을 거냐 출가를 허락해 줄 거냐 만약에 내 자식이 출가한다고 할 때 그래 출가해서 큰 스님 되라 공부 열심히 해서 부처님 은혜 갚아라 이런 마음이 나올 수 있다면 진짜 불자고 평생 절에 다녔어도 자식이 출가한다고 했는데 안 된다 내 눈에 흙을 뿌려라 절대 안 된다 하면 조금 불심이 부족한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반 농담 삼아서 합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도 실제로 너무 출가를 하고 싶었는데 집안에서 반대가 너무 심해가지고 출가를 하지 못했다는 그런 젊은 분들 몇 번 본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집에서는 제발 우리 자식 절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저 절에도 안 들어간다고 오히려 자식을 출가시키고 싶었는데 자식이 출가를 안 해서 속상하다고 하신 그런 불자님들도 여러 명 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 자식이 출가한다고 했을 때 과연 나는 잡을 것인가 나는 놓아줄 것인가 그것이 정말 내가 불심이 있는 불자인가 아닌가 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우수개로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들러드리는 이야기가 출가하고자 하는 아들 때문에 생긴 재미난 에피소드인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까 합니다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어느 외아들을 가진 가족이 있었습니다 남편 아내 외아들이 있었는데 굉장히 불심이 지극했나 봐요 그 집에 부처님과 스님들을 공양청을 올려서 점심때 집에 모셔서 점심 공양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님들이 공양을 다 자시고 나서 항상 부처님 법도는 신도에게 공양을 얻어먹고 나면 법문을 해주는 게 원래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그 가족들을 위해서 법문을 해줬는데 아들이 법문을 듣고는 너무 출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외아들이잖아요 아버지 저 출가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허락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해주더랍니다 어머니 제가 출가를 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어머니가 차라리 가출을 해라 며칠 좀 나갔다가 머리 좀 식히고 다시 들어와라 너 하나뿐이 없는 아들인데 너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사니 부모님이 너무나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걱정이 돼서 야 우리가 우리가 만약에 한눈 팔고 있다가 우리 아들놈이 집을 뛰쳐나가서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 잘 지키고 있자 라고 말을 한 뒤에 그냥 끊임없이 아들을 감시했답니다 어디 가나 안 가나 어느 날 아버지가 이제 일을 나가시고 어머니는 평소같이 딱 이렇게 문 앞에다가 의자 하나 딱 놓고 거기서 이제 다리 턱 벌리시고 뜨개질을 하고 계셨나 봐요 아들이 이제 나 출가해야 되는데 출가해야 되는데 그래서 발딱 일어나서 문 밖으로 나가려니까 어머니가 다리를 딱 벌리고 의자에 앉아서 뜨개질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머니 나 좀 나갑시다 어디 가게 소피 좀 보게요 또 소피 본다니까 또 진짜 소피를 본다는 게 아니라 이제 소변 보러 가게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렇게 쓱 비켜줬는데 그때 틈새를 이용해가지고 절로 후다다닥 뛰쳐 올라간 거예요 뭐가 그렇게 스님이 되고 싶었을까 그래서 이제 스님들을 찾은 뒤에 저 머리를 깎여 주십시오 제가 출가해서 비구가 되고자 합니다 스님이 되고자 합니다 스님들이 이제 젊은 청년이 와서 출가했다니까 머리를 깎여가지고 개를 줘서 이제 스님으로 딱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들을 찾아도 보이지 않아요 아니 여보 아들이 어딨어 아까 소변 본다고 소피 본다고 나갔는데 아직 안 들어왔나 보네 그 아버지가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후다다닥 절에 갔더니 아이고 아들이 딱 스님이 돼가지고 앉아있는 거예요 아들아 아들아 집으로 돌아가자 아버지 제가 머리 깎고 스님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의 집은 여기입니다 그 아버지가 너는 왜 이렇게 내 마음을 힘들게 하니 아들아 아들아 네가 없이 내가 어떻게 살겠니 부자지간에 그렇게 정이 깊었나 봐요 난 너 없으면 못 산다 해가지고 나도 머리 깎고 스님 돼서 너랑 살겠다 하고 아버지도 스님이 돼 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엄마 집에 기다리고 있잖아요 남편도 안 오고 자식도 안 오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근데 여자에게는 육감이란 게 있대요 그래서 오감 말고 육감이란 게 있대잖아요 또 남편이 어디서 뭐하나 이거는 귀신같이 알아맞힌다 하대요 왠지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절에 갔더니 아이고 남편도 머리 깎아입고 자식도 머리 깎아입고 또 아스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엉엉 울더니 내가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이 어떻게 살겠어 나도 뭐 하겠어 머리 깎고 스님이 되겠어 그리고 저 비구니 그리고 저 비구니 사찰에 가서 머리 깎고 비구니가 됐대요 그러니까 아들 때문에 아버지도 어머니도 머리를 깎고 출가를 했는데 여러분들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원래 부처님의 가르침은 원래는 비구 남자스님을 비구스님이라고 하고 여자스님을 비구니스님이라고 하죠 비구스님과 비구니스님들은 한 공간에서 살 수가 없어요 절대 따로 멀리 떨어져서 있어야 돼요 공간을 따로 해야 돼요 왜냐 혹시라도 혹시라도 좋지 못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비구스님과 비구니스님들이 한 공간에 같이 있으면 아무리 청정하게 살아도 혹시 그걸 트집 잡아서 비난을 할까봐 부처님이 그 비난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정신나간 사람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비난하고 싶어서 얼레리 꼴레리 둘이 같이 산대요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부처님이 그런 비난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비구와 비구니는 한 산중이라 하더라도 건물을 완전히 멀리 따로따로 사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예전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아들은 비구 사찰에서 지내고 어머니는 비구니 사찰에서 지내서 새벽에 눈 뜨면 저녁에 잠들 때까지 낮에 아침에 서로 만나서 해가 저물 때까지 서로 잡담을 하면서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만 출가를 하고 평상시가처럼 승복 입은 아버지와 승복 입은 아들과 승복 입은 어머니가 서로 이렇게 중간 있잖아요 사찰 중간에서 만나가지고 오늘 뭐 했니? 밥은 뭘 먹었니? 뭐 이렇게 저렇게 이제 시간을 때우다 보니까 그 주변에서 같이 살고 있는 비구 스님과 비구니 스님들이 너무 불쾌한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은 왜 출가했지? 저렇게 살 바에야 그냥 밖에 나가서 원래 가족들처럼 살지 머리 깎고 승복 입고 가사를 읽고 이렇게 비구가 되고 비구니가 됐는데 맨날 서로 만나가지고 시시한 잡담이나 하면서 하루를 보내고 있으니 저게 뭐 하는 것인가 그래서 부처님한테 일러바칩니다 부처님 이번에 새로 출가한 암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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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세 명의 가족이 있는데 이 가족들이 머리를 깎고 출가해놓고 수행을 열심히 하는 것 같지 않고 매일 모여가지고 하루 종일 잡담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아버지와 아들과 그 어머니 그 비구스님과 비구니스님을 불러가지고 이런 이런 일이 있었다는데 이런 이런 일이 사실이더냐 어디 부처님 앞에서 어찌 감히 거짓말을 할 수 있겠어요 예 부처님이시여 저희들이 아침에 눈 뜨면 서로 만나서 해가 질 때까지 잡담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가족이었던 정이 너무나 깊어서 그런 거지 딴 마음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근데 부처님께서 호되게 혼을 내십니다 머리를 깎고 출가해서 출가 수행자의 길을 걷는 것은 오로지 깨달음을 얻기 위함이다 이렇게 살 바에 뭐하러 여기 있느냐 차라리 나가서 가족들 길이 정을 나누면서 사는 게 낫지 않겠냐 이것은 옳은 길이 아니다 라고 부처님께서 혹독하게 혼을 내십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법문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만나지 말라 미워하는 사람도 만나지 말라 사랑하는 사람은 만나지 못해 괴롭고 미워하는 사람은 자꾸 봐야 괴롭다 사랑함도 미워함도 벗어나면 집착에서 벗어나게 되리라 라는 유명한 말씀을 남기십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뭐하지 말아라 만나지 말아라 미워하는 사람도 만나지 말아라 사랑하는 사람은 보지 못해 괴롭고 미워하는 사람은 보는 것도 괴롭다 사랑하는 감정도 미워하는 감정도 이것이다 저것이다 따지는 모든 분별망상이 없어지면 어디에서 벗어나게 되리라 집착에서 벗어나게 되리라 라는 유명한 말씀을 남깁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혹자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참 인생 딱딱하게 사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스님 사랑하는 사람은 자꾸 봐서 좋고 미워하는 사람은 볼 때마다 스릴이 있어서 인생이 다이내믹해져서 즐겁습니다 인생사 원래 그런 거지 뭘 그렇게 딱딱하고 뻑뻑하게 살아갑니까 뭐 인생 그렇게 건조하게 살아갑니까 거참 부처님 갑갑하시네 라고 이야기하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불교의 깨달음의 눈에서 보면 그것은 또 하나의 집착이고 또 하나의 망상이고 또 하나의 벗내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부처님의 감정이 없는 분이 아니세요 부처님도 감정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것을 보면 참 아름답구나 이야기하실 줄 알고 악한 것을 보면 참으로 나쁜 짓이구나 저런 짓을 하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실 줄 압니다 부처님도 감정이 있는 분이시고 그리고 부처님도 분명히 당신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당신도 멀리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것은 부처님도 분명히 감정이 있지만 그 감정이 모아지는 않는다 그렇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집착하지 않는다 부처님도 나무나 목석이 아닙니다 우리가 돌멩이를 보면 돌멩이 자체는 감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부처님은 돌멩이 같은 분이 아니세요 부처님도 펄펄 뜨거운 피가 흐르시고 부처님도 분명히 마음속에 여러가지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우리와 똑같은 생명체입니다 단 그 모든 감정에 대해서 뭐하지 않으신다 집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감정에 휘둘리면서 살지만 부처님은 감정을 다스리면서 살아가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일으킨 감정에 상처받아 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당신의 그 감정에 상처받지 않고 괴로워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그 모든 감정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자제하신 분이 바로 깨달음을 얻은 분입니다 그렇게 깨달음을 얻은 입장에서 봤을 때 스스로 일으킨 감정에 뒤섞이면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은 마치 온몸에 진흙을 덕지덕지 붙이고 사는 사람들과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한번 보세요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미워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 때문에 웃고 미워하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좋아하는 사람 때문에 또 즐겼다가 미워하는 사람 때문에 또 상처받고 그런데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 때문에 또 상처받고 이게 우리 중생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스스로 만든 감정에 스스로 휘달리면서 울고 웃고 슬퍼하면서 괴로워할 것인가 차라리 뭐해라 사랑하는 감정도 내려놓고 미워하는 감정도 내려놓고 좋아한다 싫어한다라는 모든 마음을 내려놨을 때 우리는 진짜 집착에서 벗어난 마음의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불교의 수행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불교는 부처님의 깨달음은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무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이 있지만 뭐하지 않는다 집착하지 않고 휘둘리지 않고 내 감정을 자유자재로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을 만나도 항상 편안하고 고요함을 유지할 수가 있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도 그 감정의 집착에 휘둘리지 않게 되고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도 그 감정에 휘둘리고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감정을 자유자재로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리 인생이 훨씬 더 편안하고 훨씬 더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대들이 진정한 마음의 평온을 얻고 싶다면 그대들의 마음을 어떻게라 모든 집착을 내려놓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우리 마음에 일어나고 사라지는 우리 마음의 상태를 점점 더 깊이 확인할 수가 있게 되고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생각과 감정을 자꾸 관찰하다 보면 결국 진짜라고 여겼던 내 감정이 사실은 내가 만든 헛개비에 불과하더라 옛날 어느 스님이 계셨는데 이 스님이 탁바를 나갔다가 어느 마을에 어느 예쁜 소녀가 그 스님 바리떼에 밥을 담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하고 이렇게 딱 합장을 하면서 밥을 받고 딱 눈이 마주쳤는데 예뻐 너무 예뻐 왜 이렇게 예쁘지 절해왔는데 밥을 먹어도 예뻐 양치질 해도 예뻐 잠을 자도 예뻐 그렇게 몇 날 며칠이 지났는데도 그 소녀가 자꾸 아롱아롱 떠오르는 거예요 이걸 무슨 병 상사병 상사병 월남에서 돌아온 김상사 죄송합니다 상사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스승이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 소녀가 좋다면 나가서 환속해서 그 소녀와 결혼해도 좋다 근데 문제는 소녀는 마음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 소녀에게 가기 전에 먼저 네 마음을 살펴봐라 네 마음을 관찰해봐라 그래서 스승이 가르쳐준 그 방법대로 방안에 혼자 앉아서 끊임없이 마음을 관찰합니다 그 소녀를 떠오릅니다 예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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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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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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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사랑했는데 사랑이 이루어지질 않잖아요 똑당해 똑당해 속상해 그래서 마음을 바라봤대요 바라보고 마음을 바라보고 마음을 바라봤을 때 몇 날 며칠이 지난 뒤에 다시 바리떼를 들고 그 소녀의 집에 갑니다 그리고 다시 밥을 얻어와요 그리고 다시 절로 돌아옵니다 아무런 말도 없어요 스승이 묻습니다 네 마음이 어떠냐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무엇을 보았길래 고요하고 평온하냐 저는 그 소녀를 사랑했던 게 아닙니다 제 마음을 관찰해보니 그 소녀를 사랑한다는 내 마음에 집착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 감정이 헛개비였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소녀를 봐도 흔들린다 흔들리지 않는다 이게 진짜 마음의 자유라는 거예요 결혼하고 싶으면 결혼해도 돼요 미워하고 싶으면 미워해도 돼요 사랑하고 싶으면 사랑해도 돼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일으킨 그 감정이 진짜라고 실제라고 진실이라고 집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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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지만 그것은 깨달은 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기가 만든 감정의 뻘에 스스로 끊임없이 빠져들고 있는 것이다 내가 일으킨 감정을 있는 그대로 그냥 집착 없이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다 여러분들 자식 사랑하세요 안 사랑하세요 사랑해요 그 사랑은 집착일까요 아닐까요 집착이에요 아니에요 집착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또 불교의 가르침을 오해해가지고 자식도 사랑하지 말아야겠다 미워하지 말아야겠다 네가 알아서 살아라 이게 불교가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집착도 미움이라는 집착도 휘둘리지 말고 빠져들지 말고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자식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있는 그대로 자식을 바라보면서 자식에게 일어나는 그 집착 없는 사랑이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식 때문에 속 썻는 분 있잖아요 그리고 나는 제때 이런 말 안 해야지 나는 나중에 자식 낳고 키우면 제때 이런 말 안 해야지 해놓고 나중에 나중에 자식한테 상처받을 때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말이 있대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 자체가 이미 집착이 깔린 거예요 근데 참 쉽다 어렵다 그래서 예전에 절에 20년 동안 수행생활 하시다가 환속하신 스님이 계셨어요 그 스님이 결혼하고 애를 낳고 사시다가 나중에 같이 공부했던 씬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스님 절에서 조용히 20년 수행하는 것보다 결혼하고 애 낳고 2년 같이 사는 게 더 수행에 깊어진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못 볼 거 볼 거 다 참아야 되고 들릴 거 안 들릴 거 다 참아야 되고 그래서 진짜 진짜 인욕바람이 참는다는 것을 처자식하고 살아가면서 자기가 큰 공부가 됐다라는 그런 우스갯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랑하세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뭐 어떡해요 그렇지만 부처님께서 정말 우리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얘기는 사랑하는 것에도 뭐 하지 말고 집착하지 말고 미워함에도 뭐 하지 말아라 집착하지 말아라 그것이 바로 사랑함도 미워함도 없으면 어떠하리라 집착해서 벗어나리라 자유로워지리라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느 제가 신도가 있었어요 부처님 당시 어느 신도가 있었는데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너무 일찍 세상을 갑자기 떠나버립니다 아들을 시신을 화장터에 옮겨서 활활 불을 태워서 아들의 몸을 화장해버립니다 근데 어머니의 마음은 그 죽은 아들이 도저히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럼 매일 화장터에 가서 엉엉 우는 거예요 매일 화장터에 가서 아들아 아들아 엉엉 울고 몇 날 며칠 동안 끊임없이 화장터에 가서 울고 있으니 어느 날 부처님께서 그 소식을 들으십니다 어느 날 부처님이 그 신도의 집을 직접 찾아가십니다 아들을 잃었던 이 어머니였던 신도가 깜짝 놀라서 아유 거룩하신 부처님 어찌 저의 집에 직접 찾아오셨습니까 하고 공손하게 의자를 놓고 부처님께 선배의 예를 올립니다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오셨습니까 그대가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 매일마다 화장터에 가서 매일매일 탄식하고 슬픔 속에서 눈물을 흘린다고 들었어 그 말이 사실입니까 예 부처님 아들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라고 했대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자는 이와 같이 행동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머나먼 과거전생에 있었던 일을 말씀드릴 테니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머나먼 과거전생에 어느 농부가 있었답니다 이 농부 가족이 있었는데 남편과 아내와 아들과 딸이 가족이 서로 행복하게 살고 있었답니다 근데 이 남편이었던 아버지였던 이 농부가 굉장히 불심이 지극한 그런 머리를 기른 생활 속에서 수행을 하는 제가 수행자였나 봅니다 항상 저녁마다 모여서 아버지가 법문을 해줍니다 근데 어느 날 가족들을 모아놓고 아버지가 이런 법문을 합니다 우리는 항상 공양을 올리고 항상 보시를 베풀고 항상 계율을 잘 지켜야 된다 그리고 늘 죽음에 대해서 명상을 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은 일시적인 것일 뿐이다 우리의 삶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 우리도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항상 명상하면서 오직 수행에 집중해야 된다 우리의 삶은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다 그리고 어느 날이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논을 나가서 논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아들이 논일을 하다가 옆에 독사가 아들의 다리를 딱 물어버립니다 으악 하고 쓰러지는데 옛날에는 병원도 멀리 떨어져 있고 근처에 약도 없잖아요 아들이 결국 숨을 거둡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 눈앞에서 독사에 물려서 죽었을 때 부모 마음이 어떡하겠어요 확장 무너지죠 그 상황에서 대성통곡을 하고 가슴을 쥐어뜯어도 절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게 인지상정이에요 사람의 그게 당연한 정의입니다 그런데 아들의 세포 옷이 나무 밑에 그늘에다 놓고 사람에게 부탁해서 집에다가 점심때 1인분만 가져와라 논에 밥을 가져오는데 1인분만 가져오되 옷을 깨끗하게 입고 향과 향수를 가져와라 라고 사람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의 시신은 나무 밑에 둔 채 아버지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계속 논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죠 가족들이 1인분만 들고 딱 와요 아버지하고 그리고 오빠가 두 명이 논 밭을 나갔는데 왜 밥을 1인분만 가져오라 하지 왜 깨끗한 옷을 입고 오라고 하지 왜 향과 향수를 가져오라고 하지 어머니와 딸이 밥 1인분을 가지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향과 향수를 가지고 딱 왔는데 아버지 이제 밥을 드시는 거예요 아들이 어디 있어요 오빠가 어디 있어요 나무 밑에를 가르쳐줍니다 보니까 독사에 물려서 죽어있는 모습을 봐요 어머니도 눈물을 흘리지 않고 딸도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난 뒤에 아버지가 준비해놓은 장작을 이렇게 쌓아놔요 그리고 가져온 향과 향수를 나무에다 뿌립니다 그리고 아들을 그 장작에다 올려놓고 왜 자신의 아내와 딸에게 깨끗한 옷을 입고 오라고 했는가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서 가지고 온 향과 향수를 뿌리고 난 뒤에 아들의 불을 불태우는데 아버지도 어머니도 여동생도 그 누구도 눈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고 마음이 고요합니다 하늘에서 이광경을 봤던 제석천왕이 하늘의 신 제석천왕이 너무나 그 광경이 기이한 거예요 아니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는데 사랑하는 오빠가 죽었는데 저 집안은 어떻게 울지도 않지 요새 말로 하면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그래서 제석천왕이 사람의 모습으로 변환해서 땅에 싹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담가같이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저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나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해놓고 그 가족을 봤는데 그 가족들은 이미 고요하고 평온한 명상의 마음으로 자기들의 그 감정과 자기들의 그 아픔을 고요하게 다스리고 있었음을 꿰뚫어봅니다 그때 제서천 하늘의 신 제서천왕이 그들에게 진정으로 참으로 위대하고 참으로 위대합니다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정말 위대한 경지를 제가 보았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찬탄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그 아들을 잃은 어머니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대요 그 먼암한 과거전생에 눈앞에서 아들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그 힘들고 아픈 마음을 다스렸던 그 농부가 그 농부의 전생이 바로 지금의 나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먼암은 전생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그대요 지혜로운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당신과 같이 행동하지 않습니다 당신처럼 슬퍼하고 탄식하면서 헛되이 시간을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신도에게 다음과 같은 유명한 개송을 읊어줍니다 애욕이 애욕이 슬픔을 낳고 애욕이 두려움을 낳는다 애욕에서 벗어나면 슬픔이 없어지리니 어찌 두려움이 있겠는가 애욕이 없어지면 슬픔에서 벗어나르니 어찌 두려움이 있겠는가 라는 그 부처님의 개송을 딱 듣는 순간 신도가 그 자리에서 마음의 깨달음을 얻으면서 고요하고 편안한 마음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애욕 애욕은 집착의 다른 표현입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에 집착하는 게 애욕입니다 탐욕이죠 애욕이 무엇을 낳는다 슬픔을 낳고 애욕이 무엇을 낳는다 두려움을 낳는다 집착하는 게 있으니까 그 집착한 걸 얻지 못했을 때 잃어버렸을 때 슬픔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애욕과 탐욕이 있으니까 그걸 놓칠까 봐 그걸 잃을까 봐 그걸 얻지 못할까 봐 항상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흔히 이런 말 하죠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놈들이 누구다 잃을 게 없는 놈들이다 애욕이 없으면 애욕이 없으면 뭐 잃을 게 없으면 구할 게 없으면 슬픔도 두려움도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항상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부모님을 잃으면 당연히 슬퍼요 그렇죠? 그건 슬픈 게 정상입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잃으면 부모 마음의 억장이 찢어집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부처님은 그게 잘못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으셨어요 단 모아지는 말아라 집착하지 말아라 결국 괴로움만 모아일 뿐이다 슬픔과 두려움과 괴로움만 더욱 커질 뿐이다 슬픔이 일어났을 때 슬픔이 일어났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보고 애욕이 일어났을 때 애욕이 일어났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보고 두려움이 일어났을 때 두려움이 일어났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볼 때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감정의 괴로움에서 뭐하지 않으리라 집착하지 않고 자유로워지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행이 참 어려운 거예요 얼마나 닦아야 우리가 이런 경제에 갈 수가 있을까요 얼마나 닦아야 우리가 우리의 모든 감정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수행하는 겁니다 10년 20년 30년 절에 다녔는데도 이미 지나가버린 슬픔과 두려움 때문에 끊임없이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절에서 진정한 수행을 하신 게 아니다 감정이 일어나는 건 당연하지만 그 감정을 움켜쥐지 말고 뭐 해야 된다 흘려버려야 된다 결국 이런 생각이 일어나는 것도 내가 일으킨 거고 일어난 생각을 움켜쥐고 있는 것도 누가 움켜쥐고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지금 힘들고 괴로웠던 지난 과거가 있었다면 이제놈 좀 뭐해라 놓아버려라 흘려버려라 스님 어떻게 해야 놓아버릴 수 있고 어떻게 해야 흘려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절에 가서 공부하세요 절에 가서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절에 가면 불교대학도 많잖아요 불교대학도 있고 인터넷 동영상에 가면 큰 스님들 수많은 법문도 있고 명상하는 법도 다 올라와 있고 그러니 그냥 닦으시면 됩니다 부처님 당시에 위사카라는 불심이 깊은 여자신도가 있었습니다 위사카는 자식도 많고 자식이 많으니까 손주도 많았답니다 그때 위사카가 가장 아끼는 손녀가 있었는데 위사카의 가장 아끼던 손녀가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위사카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위사카가 너무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부처님을 찾아갑니다 부처님께 선배를 올리고 부처님 앞에서 눈물을 그렁그렁 거립니다 부처님 제가 가장 아끼던 손녀가 어린 손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라고 했을 때 부처님이 담과 같이 얘기합니다 위사카요 지금 이 도시에 인구가 몇 명이나 되는가 7천만 명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7천만 명의 도시였나 봐요 사위성이라고 7천만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7천만 명 1명 1명이 7천만 명의 1명 1명이 잃어버린 세상을 떠난 그 사랑스러운 손녀와 같다면 이 7천만 명이 다 손녀이기를 바라는가 예 제 손녀와 같이 사랑스러웠더라면 여기 있는 모든 인구가 7천만 명 인구가 다 제 손주라고 해도 저는 참 흠족하겠습니다 아 그러냐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아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잖아요 그때 부처님이 이와 같이 얘기하십니다 이 도시에서 하루에 사람이 몇 명이 죽냐 모르긴 몰라도 매일 죽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냐 그럼 위사카요 사랑하는 손녀가 7천만 명이면 매일매일 손녀가 한 명씩은 죽는 고통을 겪어야 된다 사랑하는 손녀가 100명이라면 100명의 손녀가 죽는 고통을 겪어야 된다 사랑하는 손녀가 90명이면 몇 명의 손녀가 죽는 90명의 손녀가 죽는 괴로움을 겪어야 된다 손녀가 한 명이라면 한 명의 손녀가 죽는 괴로움을 결국은 겪어야 된다 위사카가 깜짝 놀란 거예요 7천만 명이나 되는 정말 사랑스러운 사랑스러운 손녀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있었지 하루하루 7천만 명의 인구가 매일매일 한 명 이상씩은 죽잖아요 그러면 자기 손녀도 매일매일 한 명 이상씩은 죽는 거잖아요 그때 부처님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모든 존재는 언젠가는 죽는다 세상에 태어난 존재는 영원할 수가 없다 세상에 태어나면 언젠가는 죽어야 된다 그러니 위사카여 더 이상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지 말거라 라면서 다음과 같은 괴성을 읊어줍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괴성하고 내용이 똑같아요 단 앞에서는 애욕이라고 돼 있죠 여기서는 애착이라고 말을 바꾸십니다 애착이 슬픔을 낳고 애착이 두려움을 낳는다 애착이 없으면 슬픔에서 벗어나리니 어찌 두려움이 있겠는가 애착에서 벗어나면 슬픔이 없는데 어찌 두려움이 있겠는가 라는 말을 듣고 위사카의 마음이 다시 고요하고 평온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죽음 뿐만이 아닙니다 젊음 젊었을 때 뽀송뽀송 하잖아요 나이 들면 이제 주름살 생기고 몸에 기운 빠지고 생기도 줄어들잖아요 젊음은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재산 재산도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아무리 이 지구상에서 평생 다 못 쓸 재산을 모아놨다 하더라도 죽은 뒤에 가져간다 못 가져간다 건강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다 생명도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그러면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아는데 우리는 계속 무엇에 집착하고 있단 말인가 이 집착을 내려놓을 때 우리의 삶은 조금 더 여유로워지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고 수행의 종교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이 집착을 집착을 놓아버리라는 게 자포자기로 살라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되 뭐하지는 않는다 집착하지는 않는다 여러분들의 집착이 없는 자유로운 삶을 위해서 열심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수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나 나 기고 공덕의 힘이 보충운 나 연이어스 thy